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기업 시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업 이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시민이 되다룰 주제로 2019 기업 시민 포스코 성과 공유의 장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포스코와 SK그룹이 기업 시민과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서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그룹 임직원과 정부 기관장 등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기업 시민 포스코 성과 공유의 장을 개최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올해는 기업 시민 헌장 선포를 통해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헌장을 실천해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 시민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사회화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CEO는 포스코 센터 경관 조명 점등식에도 참석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포스코의 의미와 실천 의지를 담은 조형물과 트리를 함께 점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시민 6대 대표 사업 실천 다짐과 패널 토론 등도 마련됐습니다. 포스코는 향후 동반 성장, 청년 창업 지원, 벤처 플랫폼 구축 등 6대 기업 시민 대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아트홀과 여러 장소에서도 토론과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 시민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